아, 확실하게 이어두고요. 사실 지금은 형세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네, 이버둑은 거의 끝났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이 AI의 수치 정도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충분히 저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더 이상으로 가네요. 또 왔다 갔다 하네요. 말을 좀 맡겨야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사실 좀 차이가 벌어져 있어도 버티는 건가요? 그렇게 버티는 게 됩니까? 좌변에서만 살겠다는 건가요? 여기를 집으로 다 계산하고서 사실 지금 집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팅 구단이 그냥 이걸 통째로 살리는 길을 선택했는데 사실 이 형태는 여기가 흙이 먼저 돈도 지금 살아있지 않은 거거든요. 먼저 이어도 여기 여기 약점에 양쪽 약점이 있는 상황에서 따내는 게 있으니까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백이 손을 빼도 이상한 형태인데 먼저 두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서는 형태죠? 예를 들어 백이 여기를 두게 되면 이곳은 이거 따내는 거와 관계없이 흙이 굴복을 시키더라도 연결이 안 됩니다. 흙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호구치고 하나 교환하고 그냥 여기를 이런 식으로 폐로 버티겠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건 뭐 이건 너무 괴로워서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끊어져 있는 약점에 여기 늘어져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건 말도 안 되고요. 흙의 입장에서는 가장 잘 버티면 폐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를 막아야 됩니까? 이거 뭐 워낙 괴로운 상황이라 뭔가 술을 내기에도 쉽지만은 않네요. 폐 정도 날 것 같은데 다 버틴다면 근데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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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 체력에 고작한 jemand입니다. akent gl욱威 나 TIM Rabbit 손을 돌려도 다음에 둘 데가 없다는 거예요. 네. 한수로 확실히 해결되는 형태가 아니다가 될까요? 그리고 지금 해결을 어디를 흙이 담아둬서 패로 버텨야 되는 건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앙을 움직이는 맛이라도 남아있다면 100도 부담일 텐데. 네. 거기를 이어서 여기를 다음에 이으면 연결이거든요. 일단 한번 따내보죠. 지금 안에서는 두 집이 안 나는 거죠? 이 단수 따내는 걸 받아야 되는 순간에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어디를 받아도 받는 수가 이렇게 해두고 세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보면 치중을 가는 순간에는 도저히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따내도 이렇게 버티면 되는군요. 여기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요. 그냥 이어서 이렇게 버티는 게 있네요. 처절하게 버틸 수는 있네요. 흙은 이제 여기를 팻감을 써서 따내고 백이 이제 뒤로 단수치게 해서 여기를 먼저 두면 한 칸 뛰어서 사는 길이 열립니다.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굴복을 어딘가를 당하는 순간 이 안쪽에선 살기 어렵고요. 뭐 있던, 뭐 고치던. 잡으러 왔을 때 여기를 따내서 이거를 단수칠 때 이어서 2패를 하는 것. 그런데 2패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흙은 여기서 패감 써서 저기를 굴복시키고 싶은데요. 일단 패감이 문제입니다. 따냈고요. 안 받는 건 어떨까요? 안 받았을 때는 이제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끊는 것도 여기에 이어서 이 패의 정도는 사실 백이 부담없이 이건 나중에 뭐 다시 뒷다낼 수도 있고 따냄을 당하더라도 별것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를 끊었을 때죠. 요것만 보면 돼요. 넘어가면 단수치고 이렇게 됐을 때 이 나오는 게 당장은 축이죠. 그러면 약간 좀 시끄러워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어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어야 되고 맞고. 패를 하게 해도 조금 이거는 시끄러워지죠. 늘었을 때. 차단한 것은 조여서. 넘어가면 멍에 쳐서. 넉 점이 못 살아가고요. 네. 그러면 이때. 이제 흙은 이제 한 점을 이렇게 축으로 잡거나 뭐 입구자를 선수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요. 음. 차단이 되기는 돼요. 차단이 되긴 되는데. 아 이것도 고민이 좀 되겠네요. 되게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워낙 깔끔해서 해소를 하게 되면. 이게 안 받는 쪽이 더 깔끔할 것 같은데. 아 안 받네요. 네. 지금 딴 회사에서 하는 게 기가 막히죠. 네. 여기는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혹을 치더라도 여기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 단순히 이제 가장 쉬운 순으로 공도를 접혀가고 급속하면 못 살아있죠. 양쪽으로 이제 맛보기가 되니까요. 여기는 이제 흙이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습니다. 몇 집입니까? 12, 28에 30, 32, 33. 여기만 한 37집 났어요. 지금은 여기를 끊었죠. 어 근데 이건 끊고 단수를 치면. 변상일보다는 여기 다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나왔을 때 여기 6점을 살리겠다는 뜻이죠. 여기 6점 살리고 흙이 이거를 잡아도요. 잡는다고 가정을 해도 여기가 10, 24집, 30, 40, 42집 나거든요. 네. 46, 48, 52, 65집 정도예요. 여기 37이었죠. 45, 50, 이미 한 67 정도 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살려나오면 여기를 버리더라도 굉장히 우세하죠. 그러면 미위 팀 구단도 우변 백을 계속 물고 늘어지겠군요. 네. 그리고 지금은 여기가 못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치중 가도 굉장히 괴로워요. 이런데 나가면 지금 이런데만 씌워도. 아니면 밀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밀고 자연스럽게 흐름 타서 호구치면 받아야 되는데 막으면 여기는 그대로 잡혀버린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뭐 이런데 치중 가도 지금은 교환 안 하고요. 네. 먼저 가게 되면 이 형태가 빵따냄이었지만 지금은 베개 돌들이 딱 그 급소 요소에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가면 많이 못 버틸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까 화면이 붙여져 있는 상태에서 정리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네. 거기도 한번 좀. 네. 지금 치중 가면 사실 이거 뭐 타개가. 뒤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타개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뒤로 간다고 해도 백이 중앙에 손이 오는 순간 다시 부활하는 거죠? 네. 있는 수가. 이거는 뭐 거의 눈물의 탈출인데요. 이게 안 되잖아요. 뭐 축도 안 되고 이미 선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나가야 된다는 건데요. 이 교환은 안 하겠지만. 그냥 나가기만 해야 돼요. 그리고 백을 여기를 뭔가를 하려면 공격을 해야 되는데 백이 이 부분이 다 선수예요. 여기 있는 게 있어서. 네. 그래서 공격 자체도 안 되죠. 네. 네.